오늘은 수성교에서 대봉교까지 산책을 가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도 없고 너무 좋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신천은 산책과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어서 운동하기 참 좋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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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달도 살고 있다던데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도 에어로빅을 배워보고 싶은데 남자 회원이 없네요. 예비가 한달에 1만원인가 2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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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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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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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돌다리를 건너서 다시 수선배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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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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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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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수성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